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파업에 끝끝내 돌입한 의사단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하루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한약, 첩약, 급여화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한국의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의 3분의 2에 불과해 회원국의 최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해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의사 파업을 싸늘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사단체가 파업을 강행함에 따라 취해진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열린 자세를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만큼 의사단체 역시 파업을 즉각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부, 의료계, 국민이라는 삼각공조의 한 축이 무너지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의사단체의 파업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진다면 의사단체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직업적 소명을 의사단체가 유념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접촉 이런 상황에서 소통 관여서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모두 코로나에 유의하시면서 업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